지금 있는 건 달걀 참치, 김치, 밥기름밖에 없어용. 이거 갖고 만들 수 있어요? 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,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1. 김치볶음밥 일단 김치를 잘게 썰어서요. 기름을 좀 많이 들은 후에 김치를 넣어서 볶으세요. 기름이 많이 들어갈수록 전 맛있더라구요. 김치가 어느정도 맛있게 볶아진 후에 밥을 넣고 함께 볶으시면 된답니다.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구요. 고유에 계란후라이를 해서 함께 곁들어 드세요. 2. 계란볶음밥 계란후라이를 하세요. 웬만하면 노른자는 터뜨리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하신 후에 밥에 후라이를 얹고 간장, 참기름, 소금을 넣으신 후 비벼주시면 아주 맛있답니다. 3. 참치비빔밥에다가 참치, 참기름, 안장, 소금을 넣으신 후 비벼주시면 된답니다. 이것 또한 별미죠. 제가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즐겨 먹는 3가지네요. 맛있게 드세요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